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프랑스어 정수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어 기초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기초 강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강좌 이름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기초 문법입니다. 당연히 기초 문법 배울 거고 정말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아마 수강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 친구들은 아마도 프랑스어를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로 조금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부터 발음부터 조금 복습을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음, 연음 규칙이라고 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부터 문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사, 관사, 형용사, 대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문법 요소들을 차례차례 설명을 하는 그런 강좌가 될 거고요. 강의는 총 1강부터 21강까지 2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1개의 강좌는 30분 남짓으로 그렇게 길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기초 개념들만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강의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맞는 그런 요소들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개념 설명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종류가 있다면 그 개념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외국어를 배우는 강좌죠. 그렇기 때문에 예문, 예시문들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이런 요소들은 활용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강 형용사를 듣는 그런 수업이라면 형용사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프랑스어의 형용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떤 식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기본적인 강좌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드릴 때마다 제가 자료를 함께 드릴 거거든요. 그 자료집에 잘 노트테이킹을 하시고 잘 적으면서 정리를 해두시고 자, 중요한 부분은 늘 어디서 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습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습 복습은 그렇게 거대한 게 아니에요. 예습은 그냥 페이퍼 보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가 그냥 눈으로 쭉 훑어보시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도 별게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거 배웠었지? 그냥 눈으로 1, 2분 내로 쭉 훑어보시면 되는 게 복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간단한 과정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1강을 내가 오늘 듣겠다라고 하면 1강에 제시된 유인물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수업을 들으세요. 자, 그리고 내가 2강을 오늘 듣겠다라고 하면 아, 1강에 어떤 거 배웠었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두 번째 강의 오늘은 어떤 거 배우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수업 들으시고 3강을 볼 때는 2강에서 봤던 그런 유인물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3강 거 오늘 어떤 거 배울 건지 쭉 보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습, 복습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 복습을 정말 간단하게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강부터 21강까지 이런 내용들을 배울 것인데 자, 강의를 들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시간이 허락되면 세 번 정도 들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 7주에서 10주 정도의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50일에서 한 70일 정도 되는 시간일 텐데 그 시간에 개념 정리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 어떤 걸 병행하면 좋냐면 자, 하루 15분 단어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같이 드릴 거예요. 자, 하루 15분 단어와 함께 병행하시면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5분 단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총 31일치 강좌로, 강좌는 아니죠. 31일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루치 단어에 총 10개 혹은 9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정말 기초 단어들이고 수능 범위에서 출제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부터 아베세대부터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될 텐데요. 이런 기초 단어들을 7주, 10주 강좌를 듣는 과정이랑 병행을 하게 되면 한 2회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함께 가시면 우리가 기초 부분에서 쌓아야 하는 탄탄한 베이스를 잘 만들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음번 강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기촌문법 다음번에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어 표현을 조금 배울 거예요.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그 표현을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법 그리고 단어라는 베이스가 잘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 기촌문법 강의 잘 들으시고 잘 개념 정리를 해두시고 하루 15분 단어 병행하신다면 정말 좋은 베이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좌 소개 드렸고 다음번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습 간단하게 그리고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 수업 듣기 전에는 예습 간단하게 하고 복습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학습 방법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뵈도록 할게요. 아미야 또!